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의 품질을 따집니다 좋은 상품을 고르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이 좋고 나쁜 것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을 볼 때에 조금만 사용하면 그것에 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질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 영성신학으로 여러 책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의 질을 따질 수 있는데 그 질을 따질 때에 가장 탁월하고 복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늘 감사가 그 입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영혼이고 질적으로도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예요 그래서 영하 13도 가운데 뭘 감사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씨는 영하 13도지만 눈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날씨에 눈까지 왔으면 오늘 아침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절히 감사할 것이 이것저것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좋지 않은 조건처럼 생각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탁월한 영성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불편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저수지나 호수가 있다고 하면 그 호수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한번 돌을 던져보면 됩니다 돌을 던졌을 때 아무리 큰 바위를 던져도요 잠깐 파물이 일고 잠잠해진다면 분명히 깊은 겁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던졌어도요 파물이 일어나고 물결이 계속 번지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얕은 곳일 겁니다 세상 학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의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죠 책도 있는데 Resilience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속히 평정심을 회복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함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속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넉넉히 겨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환란이나 문제가 닥치면 거기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딴 일을 하지 못하고 평소에 하던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마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영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질지 않은데 그 악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파괴적이고 피해의식 가운데 살기를 띄고 있고 참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관계를 깨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속에서 감사만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가 넘치는 조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만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원래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보니까 참 보시기 좋았다고 나와요 최상급으로 만드셨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좋은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린 악해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찢겨진 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그럼 그런 영혼을 어떻게 정화하고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질이 좋아지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언어를 흘려보내야 될지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그 바탕에 있죠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반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영혼이고요 원망의 언어가 흘러나오고요 결국 좋지 않은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간혹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만나요 아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 야수가 아닌가 그걸 벗어났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역사 속에 히틀러가 보면 유태인은 한 600만인가를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발언은 그 집시족들도 한 200만 가량을 학살을 했어요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참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훌세인이나 빈라덴이나 이런 사람 보면 동족을 총알바지 삼아서 테를 일으키고 거기서 유익을 취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하드란 미명으로 그들의 죽음을 덮어주죠 참 좋지 않은 영혼 악한 영혼이다 싶습니다 요즘도 매체 가운데 한 12전 전 일어났었던 어떤 악하고 끔찍한 범죄의 주인공이 추록하게 되는데 과연 그를 세상에 내보내는 게 맞느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참 악한 자입니다 그들이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격이 망가지고 흐트러진 것이죠 어떤 분은 악한 사람을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모른다는 거죠 이 박로혜 씨는 나쁜 사람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누구냐? 나뿐인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절대 자신 하나님 별로 생각이 없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주위 사람 배려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합니다 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건대 더 나쁜 사람이 있고 덜 나쁜 사람이 있지 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남도 생각도 조금 하지만 결론은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의 영혼이 바뀌면요 그 마음도 바뀌고 입술로 바뀌어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흘려보내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언어를 결정하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게 될 때 그 언어의 질이 마음의 질을 변화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는 것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사람을 축복하며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면서 하셨습니다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늘 흘러오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앞에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회고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파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남을 욕할 때 내가 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을 당할 때 내가 참는 것은 이건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받되 위협지도 않으셨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모습을 닮아간 제자들 그들도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고 그들의 입술도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린 베드로라는 제자를 기억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급하고 좀 함부로 말하고 좀 나서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막 휘둘러가지고요 한 제사장의 종에 귀를 잘라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보면 그의 삶은 성숙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니 베드로만의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앞에서 예수님 앞에 요한과 야곱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불을 이곳에 내려서 싹 태우리라고 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잔혹할 정도입니다 불로 싹 멸망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TV에 나오면 저런 건 싹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원에서 훈련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들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자 베드로는요 어떻게까지 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죠 이전과는 다릅니다 성숙합니다 영혼이 더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제 해석이 되고요 삶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 나온 결론이에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다 욕은 욕으로 갚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된다 너희가 불의심을 받은 이유는 그거다 욕하는 세상에 악한 세상에 악과 욕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비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영혼, 성숙한 영혼이 되었죠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복을 빌며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삶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초정석이 있다면 그 속에 혹시 누가 앉아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초정석에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보내고 예수님을 그분의 자리로 드려야 될 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초정석에 오히려 나도 아니고 사단마귀가 초정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축복이 나오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골로스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골로스 교회 편지에 쓴 장소가 차가운 옥이었습니다 사슬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란당하고 있었어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였던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나이가 많았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갇힌 중에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회심한 이후로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평안을 취하지 왜 감옥이 부업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갇힌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나이 틀어서도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각각 연말쯤 되면 내년에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 일도 내려놓고 저 일도 내려놓고 이런 분이 가끔 계셔요 물론 다른 사역에 옮기기 위해서 여기 정리하는 건 괜찮지만 다 내려놓고 난 남들 섬기는 것만 받고 살래 별로 건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주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믿고 오히려 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지로 믿습니다 바울은 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늙은 몸, 보고 싶은 사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옥죽에서 쓴 다른 소신이 디모데서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애절하게 호소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호소 속에서도요 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나락에 빠져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여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권면하고요 환경을 초월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세서만 해도 그래요 곳곳마다 장마다 감사해야 되는 언급이 나오죠 골로세 1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던 교회들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그 소식 들으니까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세 교회가 주 안에 성장하고 믿음에 붙어있고 주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 볼 때에 내가 죽어도 이 열매가 계속 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그 교훈을 들어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도 보면은요 또 무엇이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임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4장 2절을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권면도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감사하라 깨어있으라 매 장마다 감사를 강조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고 감사를 가르치고 있고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죠 옥중에 사슬에 메어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절대로 메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은 자유로웠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감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 종류도 가기 위해서요 말로만 믿는 믿음이 있는데 조금 깊어지면 생각으로서 믿는 믿음으로 변하고 그것이 성숙해지면 행동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땅인 행동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 감사하는 범사 감사가 실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고 이를 수준 믿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가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고 교통도 더 편했으면 좋겠고 좋겠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니 왜 이 동네는 개발한다는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다는 개발도 무산되고 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잘 보면요 개발이 더뎌진 곳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단 개발하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많이 됩니다 정작 필요한 건 없고요 그냥 집들만 잔뜩 세워놓고 그러다가 아 정작 필요한 걸 갖춰야 되겠다 느지막히 발동이 걸려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 동네 다 개발되고 끝까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곳에 동네 사람의 필요를 채울 좋은 것들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복지설도 들어서고 수영장도 오고 도서관도 오고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것을 채워주실 것 같아요 지금 올 때 차 없다고 걸어오는데 불평하다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나 근심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 때 그때가 내 진짜 믿음을 테스트해서 알려줍니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전천호 믿음과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 때 언제 뿌리 내리냐면요 환경이 척박할 때 뿌리가 깊어져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더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간 것 때문에 나중에 태풍이 와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잘 보면 그런 은혜가 있죠 바울에는 성숙한 감사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는 인생 살면서 곧 사라질 환경과 변화될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세 교인들에게 이런 차원 높은 권면이 가능했을 겁니다 골로세 2장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웅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예수께 뿌리를 내려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동족들의 시기와 밀고로 그는 갇혔습니다 거기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할 때에 거기서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기도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했고요 결국 가이사에게 항소할 때에 로마 군인의 호위 가운데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전의 감옥 체험에서 깨달았고요 지금 나이 들어 감옥에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며 건면하며 마지막 사명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에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을 때에 이런 차원 높은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이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건 물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뜰 물 근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한 해가 거의 다 가는데 한 해 동안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위해 심고 육신의 열매만 맺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열매를 맺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요 언젠가는 하리로 없이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고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늘에서 기억하고 상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스 1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말씀 충만도 성령 충만도 은혜 충만도 우리 삶의 기쁨도 예수님에게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만족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읽음 골로스 3장 16,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차가운 감옥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가능한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깊이 뿌리 내렸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으며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세상의 선물은요 잠시 즐거워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공허함과 허탈감이 있어요 다시 비슷한 즐거움으로 찾아가고요 더 큰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구석이 존재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계시면 찬반죽을 얻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딴 걸 준비하며 성탄절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성탄절 날 자기를 위로해 주는 최고의 선물 이런 기사 가운데 호텔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피로를 풀어라 이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야 호텔 되게 멋있어요 제주도에는 어떤 호텔인데 창 밖으로 제주도 바다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 흰옥기로 된 욕조가 있고요 거기서 따뜻한데 일몰을 보면서 거기서 하루를 쉬어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에 호텔비 40만 원이 나와있으면 봤어요 가끔 생각했습니다 야 이 흰옥기탕에 편백나무 향이 쫙 있는데 오이를 딱 떨어뜨리고 야 저 태양을 보면서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아니 성탄절이 왜 저기가 좋은 곳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빈 구육관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 날 제일 좋은 곳에서 따뜻하게 어이가 안 어울려요 그렇게 생각나니까 성탄절 날 제일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태양빛은 못 봐도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억조와 온수는 없어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마구깔이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 장소이건 그곳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때에 우리의 처지나 환경 여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감사가 그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예수님 마음 품고 늘 감사함으로 내 영혼의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 앉아계시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헌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그 바람부는 추위 속에 말구위에 담기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